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고업부입니다. 오늘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2.2% 상승해서 끝났고 9,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9,800원에 샀습니다. 9,800원에. 고가에 거의 물려서 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전 여기 산 게 아니라 여기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돌파 있으니까. 근데 돌파하는 과정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데는 이 밑에 거래 보이시죠?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거래가 터지는 과정에서 수급 상황도 한번 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당연하죠.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 매집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이거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구간에 왔다. 이거는 알 수 있다. 그쵸? 정확하게 오늘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이거는 2에서 3% 이 정도도 100% 확률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2에서 3% 적게는 1에서 2% 정도는 내가 장중의 변동성을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이런 변동성을 노리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리스크를 계속해서 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단타는 일종의 재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단타를 노리고 들어온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세를 먹었을 때는 조선주도 지금 강한 반도체 종목군 못지않게 사실 반도체만큼 올라가긴 어렵고요. 반도체 종목군처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다. 근데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그런 상황을 회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거쳐 온 조선주의 이 움직임을 본다면요. 지금 주식시장의 특성이 아무리 기술주나 반도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몇 가지 제가 이유를 들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9,800원에 매수했다는 점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조선업이 낙관적인 이유. 첫 번째 LNG 운반선과 같은 고가의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은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규제 사항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LNG 운반선이나 고가의 선박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게 맞다 우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네? 그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가격이 먼저 가니까.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한국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몇 가지의 전통적인 산업군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물론 건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고 흔히 얘기하는 경기민감주. 원체 큰 한 번 거래가 들어오는데 큰 규모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빅3는 한국에 몰려 있고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거쳐오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건 2010년 이후입니다. 2010년 이후에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그쪽에 교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정작 교역에 대한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뭐가 됐습니까? 이 부피는 줄었죠. 부피가 줄면서 발생한 게 뭐예요? 배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그쵸. 큰 규모가 거래되는데 배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1등주는 될 수 없다. 근데 주도는 할 수 있다. 그쵸. 시장의 주도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제일 강한 종목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노리자. 그쵸.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고 이쪽 구간에서 꾸준하게 한 10년 가까이를 적자를 봐왔는데 이 적자를 봐왔었던 기간 동안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살려놓지 않았으면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가 된다는 점, 신용 거래까지 된다는 점은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조선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으니까. 치킨 게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 그렇죠. 경쟁사에 대해서. 이쪽 구간에서 뭐가 붙었냐면 중국에서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이 붙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오는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실적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2300억, 4200억 예상치이긴 하지만 2300억은 확정치 그리고 4200억은 예상치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하는가. 근데 이걸 실적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타점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을 아까 전에 제가 9800원에 매수했다고 그랬죠. 근데 싸게 산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샀어요. 그랬을 때 다른 종목군에서 어느 정도로 터집니까? 30%, 18%, 13% 이렇게 터집니다. 한 달, 두 달.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강세를 보인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간 결과 오늘도 10%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재룡산업 있죠.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8.48분 위에 YC 대원전선 대원전선 오늘 상하가 갔어요. 이런 부분을 와서 어떻게 잡는지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제가 왜 보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왜 봅니까? 신고가 돌파했습니까?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들어오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앞서서 제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에 대한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했었던 그 타점에 대한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그리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안에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제가 실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할 때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업황은 LNG 운반선이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고치 구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으나 최고치에 준하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나오려면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FLNG 즉 해양플랜트 수주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적 개선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가 매도할 수 있는 맥점이 되고요. 물론 그 과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